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우! 이거 처음! 이게 내 첫번째 시간에 먹는거에요 이거... 제가 캔을 먹었을거에요 근데街에 없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언니 샀어요 샀어요? 네, 너무 커요 네, 뻔데기 뻔데기 이만큼 조금 잤네 네 안 많아 이게 얼마야? 2천원 2천원이야 이게? 2천원이야 근데 비싸다 비싸요 맛있다 짠 나 뻔데기 좋아해 맨날에 어릴때 우와 이거 꾹떡이 맛있어 번데기 처음 먹어봐요 너무 기대돼요 맛있어 우리 어릴때 고기가 없을때 이거 집에서 아까 누에고치 잘라가지고 볶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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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요 응 잘 못먹네 표정 봐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치즈 줘? 이거 뱉어 뱉어 야 뱉어 뱉어 멍어 멍에 멍에 뱉어냉어 아이고 아까라 아이고 아까라 으 washing 아 어 되게 신기하네 아 진짜 네 이거 신기한 말이예요 나는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뭘 진짜 맛있어 Mean 뭘 맛있어여 네 매우 맛있어요 물 맛이소요 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세상의 최고에요 빈대떡 좋아하겠다 샀어요 많이많이 사람 많이많이 사람 이건 막걸리 안 마셔봤어요 안 마셔봤어요 우리 쟤도 좋아해 막걸리 다온아 컵 가져와봐 파티파티 오늘 만난 사람끼리 파티파티 오늘 만난 사람끼리 파티파티 와 너무 예뻐요 이거 젓갈 이거 먹어 너 젓갈 하나 갖고 이거 발음 어려워요 젓갈 젓갈 네 자 우리 파티파티 이제 막걸리를 한잔을 먹는거야 막걸리 막걸리 알아? 막걸리 이거 제가 술 많이많이 술 먹었어요 이거 먹어봤어? 아니요 많이많이 술 먹어요 이거 제가 이거 술 많이 Not good 근데 원래 빈대떡하고 I'm not good at drinking 빈대떡하고 막걸리가 딱 짝이 맞아 궁합이 맞아 네 궁합 알아? 궁합이 결혼할 때 여자남자가 너무 잘맞는걸 궁합을 맞는다 그래 근데 얘네들도 빈대떡에 막걸리야 빈대떡에 막걸리 같이 먹어요 빈대떡에 막걸리 궁합이 맞아 본데기 같이 본데기는 안 맞아 여기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언니 언니 한잔 언니 한잔 언니 이렇게 하는거야 언니 한잔 콜콜콜콜 이제 오늘 하루종일 잘했으니까 오늘 제가 언니 한잔 맞아요? 이렇게요 오늘은 일 잘했으니까 이제 파티야 저녁에 네 파티에요 머리카락 하나 떼고 파티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안에 모순 있어요 안에 모순 있어요 안에 모순 있어요 안에 모순 있어요 모순 있어요 이거 저거야 숙주 숙주 콩나물이 아니고 숙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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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여러분 숙주를 만든게 녹두빈 됐다 아 녹두빈 침주 瓜 여기 식당에 가면 식당에 가면 4,000원이고 여기 매점에 가면 1,300원 으음 맛있지? 응 맛있어요 이거 번데기보다 맛있지? 번데기 아하 이게 더 맛있어 그래 내가 아까 말했던 이거 더 좋아할 것 같았어 번데기 안 좋아할 것 같았어 번데기 진짜 이거 더 잘해 그래 이건 맛있대 이거는 진짜 더 좋아해 그래서 내가 번데기보다 이게 맛있다고 그랬어 음 음 이제 이거 먹고 취해 취해 헤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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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칩 있어요 맞아요 여기 사요 여기서 자 못 가 못 가 내 여기만은 많이 이거 먹고 동생 ㅋㅋㅋㅋ밤 와,언니 몇편 마셔요? 네,많이 많이 몇편? 이거... 한 다섯병? 다섯, 언니? 나 두 병 두 병? 제가 한 편 한 병? 네, 한 평, 잖아요 네 아 맛있다 아 맛있어 이거 빈대떡 진짜 맛있게 먹는식 축하 축하 이라키 파티 파티 오늘 끝났다 1학기가 끝난거야 축하 전국 뭐에요? 전국? 제가 한국말 투스어라지 아 한국 하루 안났다 그치? 네 응 이게 뭐지 모르겠다 투스널러지 네 투스널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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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근데 진짜 투스널러지라는 과가 있어요?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투스라고 합니다 아 시청자 아 시청자를 투스라고 하는구나 추천 다하지만 트위치 백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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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거네 어쨌든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이제 못먹지 한잔도 근데 또 치울까봐 한잔만 괜찮아? 네 한잔만 한잔만 이제 그럴 줄 알고 아까 두병 사왔지 유리야 이런 말 알고 있니? 두발로 들어갔다가 네발로 기어나온다 네발로 기어나온다 두발로 들어갔다가 네발로 기어나온다 네발로 기어나온다 아니 그거는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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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말하는거 나 볼까 두발로 기어나온다 네발로 기어나온다 네 아이고 그러면 한국말 빨리 배워 네 빨리 배워있어요 우리 배워 modifications 한번 One One Five Only One Two Three Two 이불에서 꺼낸거야 이불에서 꺼낸거야 이불에서 꺼낸거야 추워 연락처 동일해도 되나 넌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다 같은 이 시대에 다 인연으로 만난거야 그래서 다 서로 오늘 만난 것도 좋은 인연이었던거고 내가 사랑하는 전쟁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아니야 그래서 인연을 억지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오늘 자연스럽게 만난거야 아이디가 뭐에요? 나도 아이디가 이렇게 오늘 뭐였지?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네 바이 하이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